포항제철 초등학교 부속건물에 화재가 난 지 6개월째 방치돼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이 침해받고 있습니다. 포스코 교육재단은 제철동 서초등학교의 통합 반대 여론을 설득하기 위해 창의융합센터를 건립하다 지난 1월 26일 화재가 발생해 각종 특별수업과 방과후 수업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학교 측은 화재 원인 조사와 시공회사와 민간소송 등으로 현장을 보존하고 있다며 감정평가가 마무리되면 이달부터 철거 후 내년 초에는 중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